양보고 있을 시간 나 모르겠어 계속 소리가 나 지금 맞나? 근데 방금 또 나왔어 너 계속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야 너 지금 시작! 2019년 4월 23일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팔로팔로미 오늘도 개 외진대로 왔어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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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라 여기가 거의 80년도급 학교에요 딱 보면 알잖아 다 나무에다 3T로 되어 있고 쓰레터라는가? 뭐라 하지? 여기는 무너져버렸어 무너져버렸다고 어저께 갔던 데는 그나마 그래도 깨끗한 편이었잖아 여기는 거기에 비해 보면 진짜 분위기로 여기로 먹고 가온다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하네 봐봐 이렇게 다 내려앉았어 이런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 배교는 여기도 오늘 우리가 처음 온거거든? 아프리카 시청자분들은 할거야 어이 그러지 여기 얘기하네 똑깡이 배교도 진짜 많이 헐거워 그러지 여기 똑깡이 배교라는 곳이 있어 거기하고 좀 분위기가 거점 흡사하다 똑깡이 배교 자체도 그리고 맨 끝에 교실을 보면은 이렇게 안 무너져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무너져 있었어 이게 우리가 방송 도중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소리에요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것이 참 많지 위험이 진짜 무서운 분들 얘 어서 들어오세요 오신분들 오신분들 오신분들은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할게요 오신분들은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할게요 어저께도 좋아요가 그래도 1,000개가 돼서 기분이 나도 좋아요 뭐야 이거 닭살 생긴거 보여요? 닭살 생긴거 보여? 이거는 감정을 소릴 수가 없거든 나 방금 왜 그런지 알아? 방금 내 팔을 누가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난 이 집에 오면서 뭐가 걸린 줄 알았거든 그래갖고 봤거든 기운도 없었어 근데 걸리는 것도 없잖아 뭐야 이거? 기운이 없었는데? 난 누가 내 팔을 내가 가다가 뭘 건드리는 줄 알았는데 너 주위에 있냐? 아유 뭐야 진짜? 너 기운이 숨기고 있어? 저기는 뭐야? 어? 뭔 소리야? 뒤에서 바람소리 같지? 여기는 민가가 없어 민가가 없다고요 쫙 묶여진거는 그냥 가로등이고 동서나 보면 민가가 없어요 여기는 딸랑 나 혼자 들어가보자 이게 이야 뭐야 진짜 이거 저기가 너무 무섭다 근데 진짜 나 오징 또 싸우면 안 될까요? 나 긴장했는데 오줌매라고 나 어저께 내가 거짓은 천명이 있었는데 내가 천명 앞에서 오줌 갈기업으로 하고 나 올라갔어 뒤로 쑥하는 기운 저기서 뭐 나 와서 갔나? 나 오줌매라고 미쳤어요 어떡할까요? 그냥 갈기 가요? 나 모르겠다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이러다가 이싱이 나와서 까꿍이 해보면 오줌 싸우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냥 보고 있으시죠 나 모르겠다 그냥 갈길라 죄송해요 굳이 나와 미안하다 그 구역에다 오줌싸게 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갈기에서 이거는 음성호가 안되니까 아 시원해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오줌 장난이 많아 한 2리터 나오거든요 2리터 나오고 있어 오줌 다 샀다 다 샀어 다 샀어 다 샀어 오줌 싸야 돼 생리적인 현상인데 싸야 돼 고맙습니다 뭐지 튀어나올란가? 오줌 까툭튀 하지 마라 까툭튀 하지 마라 오줌은 버렸지만 그래도 지릴 수가 있다 오늘은 반쇠 한장밖에 안챙겠다 대박 아아.. 대박.. 뭐야 이거? 지붕은 실종 뚜껑 날라가 버렸어 산뚱 날라갔네 헤드샵 맞아버렸네 뚜껑 여기서 자라난거 봐봐요 오늘은 뽀뽀가 없는거 같구만 나가는 길 아까도 저기에 적어졌잖아 나가도 한 곳도 없는데 그냥 이리 나가란 소리야? 그냥 이리 나가란 소리야? 여자 소리 여자 소리 들은 사람? 여자 소리 들은 사람? 여자 100명 소리였는데 맞아 맞아 여자 소리라니까 바람이요 나 이거 진짜 헷갈려서 잘 모른다 귀신인지 잠시만요 집중끈이 오빠가 들어있고 여기 뒤엔데 너 뒤에 있냐? 너 뒤에 있어 개청자 올 수가 없어 여기 개 외지인데 있어 개청자가 올 수가 없어 여기는 개청자 뒤에요? 뭐냐? 분명히 여기서 소리 난 거 맞잖아 쿵쿵 소리.. 이 창문인데.. 계속 소리 나 지금 맞나? 근데 또 나왔어 방금 너 계속 반대로 하다 하다 하는 거야? 뭐야 너 지금? 나하고 지금 숨바꼭질 하자는 거야? 나 숨바꼭질.. 그런 거 나 못한다 반대로 가보자 도대체 뭐야 너가? 도대체 뭐야 너가? 바람은 아닌 거 같아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 이게 바람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거든 지금 현재? 근데 이걸 귀신이 장난치려고 중간에 한번씩 치가 흔든게 있어 저번쯤간 내가 올린 영상 중에 하나를 얘기해 바람 때문에 흔들린 것도 있단 말이야 그중에 지금 귀신이 흔든 곳이 있다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기운 자체도 지금 야간이에요 이런 데가 오히려 많이 나올 거 같은 데도 없어 지금 현재 네 했던 말 해서 또 미안한데 어.. 지금 천명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또마야 너희들놈이 갈때마다 레전드잖아 아프리카 시청을 안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서 영상에서 우리가 레전드 안 나올 때가 많이 네 4년 방송했어요 4년동안 방송하면서 레전드를 올리는 거예요 뭔 소리야? 들리지? 뭔 소리 났잖아 뭐야? 뭐야? 집중 소리 봐봐 난 무서워서 없는 거 같아 소리 나지? 집중 집중 안에서 자꾸만 있는 소리가 보통итай 나고 소리는 안에서 자꾸만 있는 소리가viol다 바닥 나오고 소리는 부담소리 나 뭐야? 쿵쿵쿵 이 소리 뭐야? 뭐야? 누구 있어? 쿵쿵 소리 히어빵을 끼세요 히어빵 핸드폰 사면 이어폰 다 주지 않아요? 그 이어폰 한 번 껴봐 이거 완전히.. 가봅시다 방금 소리 소리가 났잖아 다 났잖아 와 너무 무서워 죽었다 와.. 내가 이거 BJ인께 가지 안그랬으면 가도 안한다 집중 소리 집중 소리가 안나 그래 집중도 가까이 온게 뭐야 이렇게 아래? 집중 소리가 안들려서 너는 누구나? 갱아찌였다에요? 근데 이 손은 뭐야? 갱아찌였다 야 택시야 나도 소리 지른다 너도 같이 소리 지르면 되냐? 너 왜 여기에 있냐? 너 이름 뭐에요? 이거 이름 뭐에요? 세우지 말고 지금 깜짝이야 세우지 말고 텐트 칠 때에요 죽여 동해문과 불러 동해문과 불러 면조라고? 면조야? 면조씨 동해문과 부르세요 면조씨 또 이거 지키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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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소리 나라 깜빡이 세워버렸어 알았다 알았다 어쩔지마 너 귀신 봤냐? 귀신 봤어? 근데 너 여기서 너무 위험한 데서 산다 무너질 것 같은데 어진 붓을 뿜어 보면 어떡하냐 너 너 친구 더 있냐? 어쩌면 가까워진다 이거 풀어져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서 왔잖아 개 없었는데 와 돋댔다 와 오늘 어디로 올라가냐? 풀어져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여기서 왔잖아 방금 갈게요 먹먹님 자는 지 친구 있으면 친구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나한테 말도 안하고 갑자기 지 친구 오짐 분수 뿜어불고 지 친구 몰래 불러불고만 오늘은 큰 레전드는 안 나왔는데 우리 면조씨 출연에 우리 백구 출연에 또 엑스트라 멍멍 어디선가 들려오는 풀어져 있느니? 멍멍 소리나는 개 세 명이 출연을 했네요 이름 모를 그 멍멍이 하나 있었잖아 고마워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